맨션을 가득 채운 비명에 남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맨션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고민하던 그는 이내 비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생각해냅니다. 차마 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천천히 문을 열어져 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스웨덴인 에릭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인 에릭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불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간단히 저를 설명하자면 저는 고아입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리워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사랑을 주기는 했으나 그건 가족에게서 받는 사랑과는 다르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주위 친구들을 보며 그리워할 수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핏줄로 얽혀있지만 저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저와 핏줄로 이어져 있지도 않고 그만두면 다시는 저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죠. 결국 저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은 남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무렵 저는 고아원을 나와 홀로 써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업훈련도 받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일을 구하기는 했으나 실수투성이라서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골칫덩어리였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일하던 친구가 저를 달래고는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었는데 그녀 입장에서는 머나먼 땅인 스웨덴에서도 항상 열심히 살아가더군요. 아무리 주눅이 드는 일이 있어도 훌훌 털고 일어나는 그녀를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를 앉혀놓고 자신의 꿈을 늘어놓더군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나라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하지만 그녀는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아프셔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서요. 생각해보면 그녀가 제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꾸밈 없이 다가와주고 웃어준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였는지 그녀가 꾸던 꿈은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저는 아르바이트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교육비는 걱정이 들지 않았지만 생활비가 걱정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집을 줄여 돈을 더 모아야겠다는 결심에 이르렀습니다. 저렴한 월세를 찾던 저는 한국인이 하는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실 집주인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월세가 저렴하다는 것 하나가 좋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이 하는 맨션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가 다니던 대학 학과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일을 병행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어떻게든 그녀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악착같이 일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몇 달간 생활할 비용을 모았으니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죠. 방학을 하면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쯤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어머님의 몸이 좋지 않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 상태로 튀어버렸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심지어는 사장님까지 돈을 빌려줬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모두가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어머니가 항상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이었기에 그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몰랐던 거죠. 저희는 정말 어머니 수술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으나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월세 낼 돈까지 털어서 빌려준 것이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빈털터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월세도 못 내니 자연스럽게 집주인을 피하게 되더군요. 거의 생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집주인이 현관문을 두드려도 없는 척 숨을 죽일 뿐이었죠. 심지어 주변 방에 살던 사람들이 저에게 아저씨가 안 오시게 월세 좀 내라며 구박할 정도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금방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몇 명만 두고 나머지를 다 해고했거든요. 네 바로 제가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그 형이랑 말을 많이 섞어서 사기꾼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셨더군요. 제가 돈을 빌려준 것도 거짓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해고된 사실을 깨닫고 집에 가는데 비까지 오더군요.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저는 문을 잠그지도 않고 잠에 빠졌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거든요. 일을 나가기 전부터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렇게 바로 상태가 나타날 줄은 몰랐었습니다. 열이 올라와 꼼짝도 못하는데 침대 근처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시기였거든요. 그 순간 차가운 물수건이 제 머리에 놓였습니다. 시원한 기운이 들어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아졌죠.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렸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제 머리 위에 물수건을 올려주신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그때처럼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고르게 숨을 쉬며 깊게 잠들 수 있었죠. 다음날 저는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을 푹 자서 그런지 몸이 개운한 것 같더군요. 그제야 제 옆에 놓여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리조또 같아 보이지만 물기가 더 많아 보였죠. 저는 랩 위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읽어보았습니다. 글씨를 보아하니 집주인 아저씨였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도 하고 공부도 하려면 몸부터 건강해야 한다며 죽이라는 음식을 해두고 가니 꼭 다워먹으라고 되어 있었죠. 월세는 아직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주위 세입자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해주려고 했으나 피해 다녀서 말할 수 없었다면서요. 저는 집주인의 큰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죽이란 음식은 굉장히 담백하더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꽤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인데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작 저는 빠져나갈 국리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괘씸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나서 집주인 아저씨와 마주쳤을 때는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살다 보면 그런 날들도 존재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빨리 월세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죠. 그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월세를 내며 갚아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 아저씨가 항상 맨션을 들리던 날이었는데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날 따라 맨션은 조용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고요함 속에서 집주인 아저씨의 비명소리만 들리더군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웠지만 천천히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솔직히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제가 두려움에 떨며 나갔을지 아무도 모르겠죠.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집주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아저씨를 위협하는 것이 보였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군요. 솔직히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었으나 아저씨도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는데 제가 갚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아저씨를 위협하는 남자를 온몸으로 밀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이라서 그런지 남자가 나가떨어지더군요. 넘어진 남자를 보지도 못하고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상처가 여기저기 많이 나있더군요. 저는 우선 아저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으키던 순간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는데 아저씨를 위협하던 남자가 뒤에서 저를 때려 제가 기절을 했던 것이더군요. 그 남자는 쓰러진 제 모습에 당황하여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잡히긴 했지만 가관인 것은 그 남자는 사주를 받고 아저씨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부인이 사주해서 지금은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군요. 재산을 노린 협박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아저씨는 오열하셨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기절까지 해놓고 괜찮냐고 물어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월세는 따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아저씨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하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맨션으로 돌아갔는데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이유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맨션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중국 사람들이 특히 많았죠. 그런데 그들은 도움 하나 주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맨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더 충격이더군요. 그래서 아저씨가 더 고마워했던 것인가 궁금할 따름이었죠. 그날을 계기로 아저씨와 저는 친해지는 것을 넘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월세를 전혀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없었다면 정말 무슨 일을 당했을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덕분에 저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일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 생활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아저씨가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정말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아저씨도 스웨덴에서 살고 계시기는 하지만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며 저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날들이 점차 많아졌고 저희는 인종만 달랐지 모두가 부자관계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낸 용기는 한순간이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아저씨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죠. 저는 아저씨의 보살핌 속에서 학교를 잘 끝마치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꿈은 한국인 첫사랑 때문에 만들게 되었고 가족의 사랑은 한국인 집주인 아저씨 덕분에 알게 되었네요. 모두 한국인이 섞여 있으니 정말 운명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현재도 아저씨와 같이 살아가며 가족이란 끈끈함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서로가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이 되어본 적이 없어 어색하지만 저희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제 보답을 또 다른 사랑으로 보답해준 아버지 호영씨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에릭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